자 그러면은 어 이번에는 어 모르도르 어 세력의 대형 거미와 어 로아노왕국의 귀족군이 돼 어 전투를 한 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누가 짱인지 한 번 한 번 흘러봅시다 어 이 다음에는 한 번 사오론을 한 번 건드려서 어 해보자고 자 갑니다 어 쓸데없이 엄청나게 어... 섬세한 거미입니다 자 여러분 걸어보시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어 누가 이길 것인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잠만 야 뭐지? 야 야 뭐야 이거 인마 뭔데? 야 뭔데 이거 야 야 무슨 페이퍼맨이야? 뭐야 이거 야 야 뭔데 이거 하하하하 야 뭔데 이거 무슨 페이퍼맨이야 이거 뭔데 이거 자 거미 어 섬세하고 엄청난 거미 전투 시작 어테이익 자 로... 로완노 한국의 귀족군이 돼 VS 모로토르의 대형 거미 졸시 독거미야? 엄청센데? 야 거미치나? 야 기만에 도망하나? 아닌데? 야 지금 몰라 지금 몰라 아군이 어머니야 거미가 약간 웃어야 돼 거미어택! 야 인마들 세스콘가? 야들 세스콘가 뭔데? 야 거미 엄청 많아? 깨총 퇴치! 야 또 도망간다 아 거미 모르니까 왜 이렇게 소름 끼치지? 야 센스콘 쎈다! 센스콘 쎈다! 자 3차전 야 거미 엄청 세!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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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조개가 되는 거야? 누가 이긴 거야? 야 거미가 줬어? 로만노한국, 성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